이슈메이크 투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도록 하죠. 저희 옆에는 유한터 증권의 박세진 차장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 매일 주제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시장에서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바로 뭔가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집중을 해왔는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균열 혹은 노이즈에 대해서도 사실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겠죠. 저희 이슈메이커 투맨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사실 함께 이슈를 공부를 해가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랬습니다. 어제 같은 시장이 사실 겉보기에는 되게 화려해 보였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되게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 내면을 살펴보면 의외로 폭탄같이 부러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낸 변동성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달 채 상승폭을 하루 만에 되돌려 놓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죠. 어제 핸드폰 부품주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보면 특히 라이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부품주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따로 있고요 사실. 라이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 시총은 작더라도 좀 변동성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향의 매출이 좀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 별로 성적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랬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갤럭시, 특히 삼성향 부품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이 대거 큰 폭의 낙폭을 보이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이 사실 정확하게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한 일주일 전부터 저도 애널리스트 참관회 같은 데 참여를 하게 되면 핸드폰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서 매매에 대한 액션으로 시장에 출애했던 부분들이 좀 기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오늘 핸드폰 전반적으로 얼마나 판매가 됐길래 이런 우려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제의 급락 속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꼭 뭔가를 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이 혹은 업종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지만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결론 있다가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까지 해서 7월 동안 과연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이 부품업종들 다 이 제목을 보면 이 기업들의 이름을 보면 좀 내가 한 번쯤은 거래해봤을 만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매출이 나왔던 업체들이 좀 많은데요. 파트론이 9% 넘게 7월 동안 하락을 했고요. 자화전자는 어제도 좀 낙폭이 좀 있었죠. 네. 6% 이상. 그렇죠. 10.7% 7월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인터플렉스 서원인택, RF택 모두 하락을 했고 옵트론택도 어제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13.4% 하락을 했으면서 또 3번 정밀전자도 요즘 한동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또 14.9% 7월 들어서는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이 이렇게 계속 부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좀 올라온 것도 많으니까 좀 조종 거치고 가는 느낌인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 요즘 좀 동향이 어떤가요? 사실은 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IT 하드웨어 특히 이제 삼성전자 향 IT 하드웨어 부품업체 중에서는 가장 늦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IT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시작은 OLED 장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갔었던 쪽이 반도체 장비 소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갤럭시 8과 전체적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의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이런 핸드폰 부품 업체들까지도 사실 반등의 수혜를 계속해서 입어왔었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늦게 반등에 동참을 했었던 스마트폰 부품들이 최근에 또 가장 먼저 균열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순하게 그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핸드셋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열광했었던 IT 전반적으로 이런 경계감이 확산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하기에 충분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지 그거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럭시 8 뭐 사실 말도 많았고 기대도 많았었던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작년 갤럭시 노트 7 사태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주 뭐 야심차게 출시를 했다가 배터리 폭발 사태로 인해서 삼성 전자의 시총도 약간 균열이 있었고요. 부품을 공급하던 스마트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를 사실 맞았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갤럭시 8에 출시해서 더 기대를 했던 부분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삼성이 사활을 걸고 만들 것이다. 그래서 판매 양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실제로 초반 성적 아주 좋았습니다. 1천만 대 출하, 판매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각 유통점, 통신사로 뿌려나가지는 속도겠죠. 1천만 대 출하까지 걸린 시간은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에 가장 짧았어요. S8이 21일, 만 3주 걸렸습니다. 공식적인 삼성전자가 발표했었던 자료를 통해서 과거 모델들을 살펴보면 갤럭시 S5가 25일, 그리고 갤럭시 S4가 28일입니다. 갤럭시 S6와 S7은 공식 발표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갤럭시 S5 25일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작들 대비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1천만 대가 출하가 됐고 실제로 저 1천만 대 출하가 됐었던 3주차의 판매대수는 550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련된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상하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들은 원래 항상 출시가 되면 500만 대 팔았다, 700만 대 팔았다, 1000만 대 팔았다. 그렇죠, 몇 대 몇 대 약간 영화관에서 관객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항상 점점 집계를 해가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 없네요. 저 집계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왜 추가적으로 판매량이라든지 출하량 집계가 안 나오냐에 대해서 사실 애널리스트들은 의문을 좀 가졌던 부분들이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도의 예상 추정치로 판매되는 판매량들 약 두 달 정도 지났거든요. S8이. 그거를 다시 한번 또 같이 살펴보시면요. 실제로 갤럭시 S7, 전작의 갤럭시 S7도 굉장히 히트작이었습니다. 2개월 동안 1200만 대를 팔았었고요. 지금 S8의 판매 추정치가 980만 대입니다. 그러면 두 달 치의 누적 판매량을 놓고 봤을 때는 약 20% 정도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주 차에 550만 대를 팔았고 그 다음부터 한 달 1주가 더 지난 동안에 400만 대가량 팔은 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부분 그리고 갤럭시 A세대에서 사활을 걸고 뭔가 삼성의 다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기대감에 비해서는 지금 집계를 할수록 시장 예상치 높은지 않다. 그리고 판매 속도가 빠르게 더뎌졌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처음에 550만 대 정도가 됐으면 그 이유가 400만 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최근에도 점점 좀 둔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삼성전자 예비 실적 발표치를 보면 스마트폰 사업 부분의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가 견인을 하고 스마트폰도 탄탄하고 이게 전반적으로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좋은 그림을 그리기에 충분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이제 밸류의 많은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음 그림을 본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 사업부가 올해 연초만큼의 기대치만큼의 실적을 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차기 출시 예정인 기대작들도 이런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충분히 시장에 나올 수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서 급격하게 사실 매물로 일제히 좀 쏟아지는 과정에서 나온 하락이 컸었다. 이 정도로는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즘 또 걱정이 하나 더 있긴 하더라고요. 노트7 예전에 이제 폭발사고가 났던 노트7이 이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시장에 내놓은 폰이 있습니다. 바로 노트FE라는 팬 에디션 팬 에디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트FE가 너무 잘 팔린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FE 뜨거운 부활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노트7의 리퍼폰입니다. 리퍼폰이라고 하면 이제 리퍼비시드라는 단어를 우리는 리퍼폰 리퍼폰 이렇게 부르는데 좀 고장나거나 하자가 있는 물건을 약간 수리를 해서 다시 시장에 내놓는 것을 리퍼한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고장이 좀 나거나 하자가 있어서 그걸 고쳐서 내놓는 거라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노트7인데요. 원래 기본이.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그냥 내놓을 수 없으니까 빅스비 같은 걸 얹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최근에 나온 기술들을. 성능은 더 좋아졌는데 가격은 굉장히 싼 편입니다. 사실 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 나오는 아주 최고 프리미엄급의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 저렴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싼 편입니다. 게다가 또 알텔폰에서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노트FE가 불거우는 바람이 물론 40만 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물량이 그 정도라고 하지만 역시나 재산 깎아먹기 아니냐.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노트8도 있고요. 앞으로 나올. 갤럭시S8도 있고요. 그리고 노트FE도 있고요. 중저가폰 수준에서는 최고 스펙이네요. 그렇죠. 중저가폰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삼성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좀 갈리는 게 있을 거고. 그럴 수 있죠.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발표를 한 신작보다 바로 전 거를 거의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랑 사실 비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애플이 전략 스마트폰을 1년에 한 번 정도 낸다고 그러면 거기서 중저가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류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비슷한 사양 스펙의 모델이 1년에 3개가 쏟아져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출시될 노트8까지 하면은. 그래서 또 잘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어떤 쪽으로 이어지냐면 당장의 갤럭시8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경계감도 생길 수가 있지만 차기 스마트폰 출시 기대작 그리고 하반기에 애플의 아이폰8과 경쟁을 해야 되는 노트8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다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이 출시가 됐을 때 어떤 프로모션을 했는지 보면요. 1 플러스 1 행사를 했어요. 이걸 보면 국내 제값 주고 산 투자자들은 난리 나죠. 굉장히 분노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출시되고 마트 같은 데서 삼성의 S8 모델을 두 대를 사고 나서 미국의 T모바일에 후불 등록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 84만 원에 해당하는 기계 출고가를 입금을 해주는 이벤트를 삼성전자 측에서 사실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초반에 왜 2주 판매량 집계를 했는데 초반 한 달 정도만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그 뒤부터 시들했는가 보면 이런 프로모션의 영향이 좀 컸다라는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조금 시들해질 만할 때 사실은 계속해서 좀 견인을 해줘야 되는 게 신흥시장인데 중국이 지금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점유율 삼성전자 5%로 줄어들었습니다. 상반기 점유율 보니까 화웨이가 19% 오포와 비보가 각각 17%로 탑3 업체 다 중국 로컬 업체들이고 55%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로 자꾸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맞는 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부품주의의 영향이 좀 지속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대보다 연초에 가졌던 기대보다는 분명히 못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갤럭시 노트8이 미국에서 판매나간 패턴을 보니까 S플러스 그러니까 대화면으로 출시한 S플러스의 판매량이 현조하게 저저했다라는 겁니다. 일반 모델보다.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 또 갤럭시 노트8이 미국 시장에서 또 안 먹히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핸드폰이 잘 팔린다 안 팔린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IT 업종 그리고 IT 부품 업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 특히 주요 수급 주체들의 대응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최근 보면 한 달 동안의 펀드플로우를 살펴보면 그토록 자금들이 탄탄하게 들어오던 대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던. 대만이면 기술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번 월요일마다 펀드플로우를 체크를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시장에는 아직 탄탄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지난달까지는 관찰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만 시장에서 IT 중심의 대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실적이 좋다 그리고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과 무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익실현은 사실 시장에서 지금 욕구가 팽배해진 상황에서 조그만 균열에도 사실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다. 오늘은 스마트폰이지만 내일은 OLED 또 이런 식으로 또 전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IT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투자자께서는 분명히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급락 속에서 사실 좋은 기회를 찾아보는 거 좋죠. 하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들이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하는 군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신중해야 될 거고요. 그중에서 단순히 핸드폰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야기 나눌 때도 탑픽으로 꼽았었던 카메라 업종들. 어제 낙폭이 컸었습니다. 자화전자 액츄에이터라든지 렌즈 부분의 옵수론텍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에 대한 확대 그리고 스마트폰의 판매 흥행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카메라 채택수가 늘어나는 QA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대에 조달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이번 스마트폰 부품제 균열을 기회 삼아서 한번 또 매수 기회를 타진해보는 건 어떨까.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요즘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볼 만한 것들. 예를 들어 카메라 업종 정도는 우리가 챙겨갈 수 있을 정도의 저가 매력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업종들 최근에 갑자기 꺾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자세를 좀 취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